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킹 그래머의 켈리오입니다. 저희 둘째 주에 배웠었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볼까요? 켈리가 그녀의 노트북을 팔았다. 그녀는 그것을 5년 동안 사용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켈리가 그녀의 노트북을 팔았다. 라고 할 때 켈리 sold she's laptop 이라고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녀의 랩탑은 her laptop. her laptop 꼭 기억하시라고 켈리가 말씀드렸어요. she's laptop 이라고 여러분이 하는 순간 그녀는 랩탑이다. 라는 이상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녀는 그것을 5년 동안 사용했어. 굳이 켈리라는 주어의 고유명사를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없죠. 바로 고로나이들을 뭐라고 불렀죠? 대명사. 주어 자리의 켈리는 she로 받아와서 she used it for 5 years. she used it for 5 years. 여기서 잠깐. 이시라는 아이도 같이 보시면 그녀의 랩탑이라는 아이를 굳이 use라는 동사 뒤에 목적격 대명사로 받아왔지 굳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았죠? 바로 이런 아이들을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시라는 아이는 주어일 때도 이시고요.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도 이시에요. 다시 말하면 그녀의 랩탑은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 때도 it is great. 라고 주어 자리에 올 때도 이시으로 받을 수 있었던 주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가 동일한 it. 두 번째 문장 볼게요. Dave는 안경을 샀습니다. 그것은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할 때 Dave bought glasses. Dave bought glasses.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바로 사다라는 buy라는 동사의 과거시제 bought. 유아이 여러분이 읽을 때 많이들 boat 라고 하세요. OU라는 알파벳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boat, bout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no, no. 어바름으로 아주 짧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Dave bought glasses. They look good on him. 자 유아이를 해석하면 그것들은 그에게 잘 어울린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영작이 되기 위해서 그것들이라고 적었지만 여러분이 어떤 내 친구가 안경 또는 바지, 신발을 착용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 그럼 그때 여러분 주어 자리에 뭘 쓰면 된다? They 즉 사물이 여러 개일 경우에 우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뭐를 받았었죠? They They look good on you. 너한테 잘 어울려. 뭐가? 그것들이. 그럼 만약에 그것 하나 즉 반지가, 모자가, 원피스 즉 드레스가 잘 어울리라고 했을 때 주어 자리에 뭘로 받아오면 돼요? It 그때는 룩이란 동사에다가 S를 붙여주셔야 되죠? It looks good on you. All right. 세 번째 문장 한번 또 같이 만들어 봐요. Kelly와 Dave는 파고다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 주어 찾으셨죠? Kelly and Dave teach English at Pagoda. Kelly와 Dave는 가르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일반 동사,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요. 일반 동사가 주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시제예요. He, she, it 3인칭 단수가 주어일 경우에는 바로 이 teach란 동사에 es가 붙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장 그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라는 they라는 축격대 명사로 받아도 되겠죠. They love their jobs. They love their jobs. 라고 여러분이 그들, Kelly와 Dave을 they로 받아왔고 Love their jobs. 앞세서 보시면 그들의 라는 또 소유격 형용사 아까 그녀의 직업이었다면 Her job. 그럼 여기서 그의 직업이라면요. His job. 나의 직업이라면 My job. 너의 직업이라면 Your job. 우리의 직업이라면 뭘까요? Our job. Our jobs. 가 나올 수가 있겠죠? Alright. So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y love their jobs.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문장 Brian과 나는 친한 친구이다. 우리는 지금 20대 중반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선 주어 Brian and I are best friends. 라고 비동서 are 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20대 중반이다. 라고 했을 때 켈리가 이 예문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소유격 형용사 자, 이 문장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20대 중반이에요. 라고 할 때 뭐죠? I'm in my mid-twenties. 난 20대 후반이라고 할 땐요. I'm in my late-twenties. 난 20대 초반이다. I'm in my early-twenties. 그럼 주어가 우리들이에요. We are in my 가 아니라 뭐로 가야 될까? We're in our mid-twenties. 라고 여러분 연습해 보셔야 돼요. 켈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대 있죠? 초반, 중반, 후반 문장을 한 번씩 다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통으로 암기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을 보시면 이것은 누구의 커피인가요? 여러분 이게 영장 문장으로 한국말을 봤을 땐 좀 딱딱하죠? 상황으로 여러분 몰입돼 보세요. 커피가 딱 내 책상에 올려져 있어. 이거 누구 커피야? 그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커피의 주인이죠?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Who? 누구? No. SE를 붙여서 의문사도 소유격의 형태로 Whose coffee is this? Whose coffee is this? 내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사물 하나죠? Whose coffee is this?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바로 저희는 질문을 좀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답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들은 누구의 신발인가요? 켈리가 조금 이렇게 직역해서 이것들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신발 바지의 주인을 찾고자 할 때는 이미 벌써 그 아이들은 복수죠? 그러면 they라는 아이가 주어일 거고요.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건 who shoes 라고 슈에다가도 S를 붙여서 who shoes are these? 한 번 더 who shoes are these? 한 번 더 who shoes are these?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즉 who's 다음에 복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비동사 이즈가 아니라 are로 바뀐 이유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주어 때문이에요. 이것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나한테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또는 여러 명이니까 these가 됐죠. 그럼 멀리는 저것들 또는 저 사람들이라고 할 땐 뭐죠? those 라고 가시면 되세요. 즉 2번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저기 멀리 신발이 놓여져 있어. 그럼 저건 누구 신발이에요? 라고 할 때 어떻게 가야 돼요? whose shoes are those? right? 자 그럼 세 번째 저것은 누구의 가방이에요? 마라는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사람한테 멀리 있나봐요. 그럼 저것 that이 주어겠죠? whose bag is that? whose bag is that?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number four 저것들은 누구의 안경이에요? 지금 딱 또 내가 이 어떤 사물에 어떤 물건의 주인을 물어보고자 하는데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안경이에요. 언제나 복수로 가야 되는 거? whose glasses are those? 한 번 더 whose glasses are those? 켈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읽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억양도 한 번 잘 주의깊게 들어 보셔야 되세요. 의문사로 시작할 경우에는 끝에 억양이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내려가죠? whose glasses are those? 라고 도저히 내려가는 게 안 되면 성대를 눌러서라도 고개를 내려서라도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 답을 해볼게요. whose coffee is this? 라고 물어봤는데 딱 보니까 어 그것은 켈리의 커피예요. 라고 얘기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is이라고 쓰지 않고 this와 that은 안 되냐고요? 물론 되죠. 이것은 켈리의 것이다 라고 답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커피가 가까이 있으면 this 라고 가시면 되고 멀리 있으면 that's 켈리의 라고 가시면 되네요. 근데 that과 this를 딱 더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그것이라고만 갈 거면 it Who's shoes are these? 이것들은 누구의 신발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니 Dave의 것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They are Dave's. They are Dave's. 그럼 여러분 켈리가 왜 they라고 주어자를 했었는지 아시죠? 이것들이던 저것들이던 사물 두 개인 것이니까 they라는 주어로 잡은 거죠. 오케이, 세 번째. 저것은 누구의 가방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Whose bag is that? 이라고 하니까 제 학생의 것이에요. 라고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It's my students. It's my students. 라고 갈 수 있네요. 자, 물론 여기서 It's my students' bag. 이라고 갈 수 있고요. 이 문장에서도 They are Dave's shoes. 라고 뒤쪽에 명사를 풀어 헤쳐도 되고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주실까요? 저것들은 누구의 안경인가요? Whose glasses are those?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남자친구의 것이에요. 뭐죠? Good. They're my boyfriends. They're my boyfriends. 왜 they라고 잡았어요? Glasses. 안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These이던 those 라고 답해도 되지만 They라고도 이렇게 더 객관적으로 심플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Alright. 자, 저희가 또 배웠었던 내용이 하나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었죠. 날씨를 물어보고 온도를 물어보고 요한이랑 패키지로 여러분 같이 묻고 답하는 게 되셔야 되고요. 시각과 날짜, 요일까지 켈리와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개의 질문이 나와야 돼요. What으로 시작하는 아이가 있었고 How으로 시작하는 질문이 있었었죠. 자, 그럼 우선 What부터 만들어볼까요? What's the weather like? Like이라는 아이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What이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다시 한번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How으로 물어봤을 때는 날씨가 어떠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자, 그럼 이렇게 날씨를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뭐 오늘 날씨가 쌀쌀하고 건조해. 그러면 쌀쌀한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내 입에서도 이미 익숙해져야 돼요. chilly. 그래서 여러분, 어휘는 여러분 무기예요. 쌀쌀하고 건조하다. It's chilly and dry. Good. 한 번 더. It's chilly and dry. Right. 근데 숨 막힐 정도로 덥고 습해. 그럼 제가 아주아주 덥다라는 그런 형용사 자체를 여러분과 함께 외웠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이 하나가 It's scorching and humid. 물론 습하다 라는 아이도 humid 이라는 형용사 말고 sticky, 끈적지다 라고 했었을 때 sticky도 외웠었고요. 후덥지근하다 라고 했을 때 뭐였죠? muggy. It's muggy 라고도 같습니다. 다시 또 숨 막힐 정도로 푹푹 찌는 듯이 덥다라고 했을 때 sweltering. sweltering. 기억나세요? 그런 형용사들도 이렇게 켈리랑 함께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보지만 내 입에서도 It's sweltering. It's scorching. 라는 것도 여러분 꼭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몇 도예요? 보통 날씨 물어보고 나서 궁금한 게 있죠. 오늘 몇 도니? What's the temperature? What's the temperature? 템퍼러처 아니라는 거. 템퍼러처라고 읽어주시면 안 돼요. What's the temperature? 영화. 우선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영상 10도예요 라고 할 땐 여러분 어떻게 가시면 될까요? It's 10 degrees. It's 10 degrees. 영화라고 얘기했을 땐 부호. It's minus 10 degrees. 또는 It's negative 10 degrees.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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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여러분이 발음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까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했었죠? 마치 영상인 것처럼 It's 10 degrees. 라고 여러분이 얘기했다가 이 아래 보시다시피 Below zero. Below zero. Below zero. 라고 0도 아래입니다. 라고 뒤쪽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연습해 보세요. 영화 5도예요 라고 하는 것을 It's 5 degrees. Below zero. Below zero. 영화 2도예요. It's 2 degrees. Below zero. 라고 갈 수 있습니다. Alright. 오늘 며칠인가요 여러분? 오늘 며칠이에요?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이라고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랑 켈리랑 같이 복습은 하고 계시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이 며칠인지를 여러분 일어나면서 요일과 이런 날짜까지도 연습을 실생활에서 해보셔야 되세요. 공부할 때만 공부하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다시 며칠인가요? What date is it? 예를 들어 오늘이 7월 21일이라면 7월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막 알파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따다다닥 나와야 돼요. 7월 It's July 21st.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월은 또 잘 나와요. 그럼 또 어디가 문제예요? 서수. 며칠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21 이렇게 나오면 No, no. 21st.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 시간만 좋아진다면 이걸 계속 여러분 연습해보고 싶네요. 집에서 꼭 1일부터 31일까지는 최소한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Alright.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쉽네요.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It's Thursday. It's Thursday. And last one.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 입에 딱 붙어있죠. 너무들 잘 물어보세요. What time is it? What's the time now? What's the time now? 라는 것도 있었지만 요 끝에 있는 버전은 특이했습니다.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을 때가 시계가 있다면 몇 시인가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더가 빠지면 뭐죠? 커피 마실 시간 있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죠. Do you have time for coffee now? Do you have time for coffee now? 이때는 시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Okay. Do you have the time? 네. 10시 15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최소한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뭐다? It's 10, 15. 또는 15분이라는 것을 quarter 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It's a quarter past 10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9시 45분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줄 때 최소한 She, it's 9, 45. 라고는 여러분 최소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15분이라는 15을 quarter 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15분 전이죠. 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전치사를 썼었죠? 2 그래서 여러분이 몇 분 전이라고 할 때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It's a quarter to 10 It's a quarter to 10 이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또 연습을 해보죠. 10시 10분 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It's 10 to 10 10시 20분 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It's 20 to 10 이라는 거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Half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이에요. 그럼 절반 지난 거죠? It's half past 10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아이들은 이때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시계를 딱 봤을 때 몇이지? 라는 것을 몇 분 지난 걸로도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몇 분 전이다 라는 것으로도 연습을 그때그때 한 번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켈리의 Daily Expressions를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기분 최고야 여러분 기분 최고다 라고 얘기할 때 물론 I feel awesome I feel great 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I'm on cloud nine I'm on cloud nine 이런 아주 기분 좋은 문장들을 뱉으면서 여러분 표정도 밝게 I'm on cloud nine 이렇게 가면 너무 내가 말하는 것과 지금 표정과 unmatch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I'm on top of the world I'm on top of the world 기분 짱이야 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I'm in the zone I'm in the zone 컨디션 최상이야 기분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었죠? 나 좀 내버려두세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할 때 leave me alone 두 번째 give me a break 물론 유표현은 어떤 때도 쓸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라고 할 때도 give me a break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두세요 don't give me a hard time don't give me a hard time don't give me a hard time give 라고 켈리가 V 발음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고 있죠 연결해서 읽을 때는 don't give me a give me a give me a 라고 연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또 저희가 배웠었던 비하하다 라는 동사구가 있었었죠 talk 이란 동사 다음에 down을 쓰면 나처럼 말하는 거 비하하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고요 또 뭐뭐 해도 소용없어 라는 패턴 영어에서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it's no use it's no use 라는 동사구와 패턴 영어를 여러분 이 예문을 바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비하해 그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나의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 사람은 나를 비하한다 그럼 여기서 딱 보시면 비하했다 해요? 비하할 것이다 해요? 평소 습관인가요? 평소 습관이에요 그럼 he always talks down to me he always talks down to me 킬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렇게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왜? 주어가 he, she 이실 경우에는 평소 습관을 얘기하는 현재 시제 일반 동사에서는 주어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All right, next one 나를 비하지 마 나 비하지 마 뭐 뭐 하지 마 Don't Don't talk down to me Don't talk down to me 라고 나올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두 개 불평해도 소용없어 켈리야, 너 불평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소용없다라고 할 때 이런 패턴 영어 외워두시지 않으면 입에서 안 나와요 It's no use It's no use complaining It's no use complaining 중요한 건 It's no use 다음에 동사가 원형으로 나오지 않고 ing 즉 동명사를 취해야 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시침이 떼다 라는 동사가 뭐였죠, 여러분? Act dumb Act dumb 해도 소용없대요 It's no use acting dumb It's no use acting dumb 시침이 떼도 소용없어 라는 문장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켈리와 함께 2주차에 배웠었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봤는데요 여러분, 다 지금 내 머릿속에 또는 내 입으로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켈리와 함께 복습을 하면서 계속 막 찡그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많이 못하신 거겠죠? 물론 바쁜 직장인 분들 우리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부족하시지만 이렇게 좋은 인강 복습 인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여러 번 보시면서 따라 하세요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절대 언어는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it's me, David Hickey here for your week 2 review So these are the top 10 things to remember from week 2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우리 시작해 볼까요? Number 1 on the list is plans Plans Remember this word This word in Korean This word in Korean It's 약속 약속 Sometimes it's 계획 But a lot of times we use it to mean 약속 as well For example For example, I have plans this weekend If I say this 만약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Then I mean I'm going to meet friends and family Plans is used for friends and family But the word appointment This you have to be careful of 주의하세요 Appointment 한국말로는 약속인데 Plans도 약속인데 뭐가 달라요? Appointments is used for the hospital For the dentist For business situations But plans is always used for friends and family and fun So I have plans this weekend Remember this sentence and use it a lot 저는 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요 For friends, for 친구 and 가족 Okay, let's take a look at expression number 2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So this mean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Things like this When do we use this in English? It's good to remember that we use this 보통 누가 부탁을 들어줬을 때 That's when we use this the most 그때는 그 제일 많이 서요 So remember I appreciate it But sometimes Sometimes people might say this Very quickly 가끔씩 엄청 빨리 발음할 때는 Appreciate it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So definitely Remember this one 이거 꼭 기억하세요 Expression number 3 Let's take a look Relieve one's stress 스트레스를 풀다 I relieve my stress at the gym 저는 헬스장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I relieve my stress at the gym So I relieve my stress 어디 어디 Or I can also say How I relieve my stress 어떻게 Like this I relieve my stress By drinking By drinking 수으로 With booze Not what I would recommend But some people do it Okay Let's take a look at expression number 4 Expression number 4 What part of town We use this a lot In English What part of town So remember This park Is kind of like 부분 And town Is kind of like 도시 So What this means is 지금 있는 도시 어디서 For example What part of town Do you live in? What part of town Do you live in? If you live in Seoul And I say What part of town Do you live in? You could say 강남 Or 홍대 Things like that What part of town Do you work in? I work in 강남 Before I worked in 강남 제가 강남에서 일하기 전에 I worked in 종로 So what part of town Did I work in? I worked in 종로 Now I work in 강남 How about What part of town Are you in right now? 제가 친구랑 연락할 때는 지금 어디서? 지금 서울 어디서? Then I would say What part of town Are you in right now? What part of town Are you in right now? I'm in Itaewon Come hang out Okay Let's take a look At expression number five Expression number five Be attractive Be attractive A lot of Koreans Think that this means Exactly 매력적이다 But you have to be careful 좀 주의하세요 A lot of times When native speakers Say attractive They're talking about Somebody's 외모 So sometimes It means 매력적이다 But sometimes It means 잘생겼다 So Remember that it can be both 이거 둘 다 둘 다일 수도 있어요 So For example Hugh Jackman Is really attractive Wolverine Is really attractive Okay Let's take a look At expression number six Be in good shape Now the meaning The 뜻 Could be 몸매가 좋다 Or 몸미 좋다 When you're talking About your 건강 So it can be It can mean both Of these things But a lot of times We mean it To mean this So for example I want to be In good shape I want to be In good shape So I go to the gym So I go to the 헬스장 The gym I am in good shape I am in good shape So how do you know Which one this is 어떻게 알아야 돼요 가끔씩 좀 뻔해요 만약에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My grandma Is in good shape We're not really Talking about The 몸매 We're talking about Her physical condition Her health Her health But if I say I want to lose weight I need to get in shape I should go to the gym I'm talking a little bit more About my 몸매 But it can be used For both Let's take a look At expression Number seven Expression number seven Keep me posted I use this expression All the time All the time So The meaning The 뜻 계속 소식 알려주세요 계속 소식 알려주세요 Now in Korean You don't use That expression A whole lot But I'll show you A natural example In English here You use this When you want Some updates About something Update 해서 듣고 싶을 때 So For example Did you get the job? Did you get the job? 너 취직 됐어? And your friend says The results Haven't come out yet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어 The results Haven't come out yet So you would say 그렇구나 그렇구나 결과 나오면 알려줘 When the results When the results come out Keep me posted Just keep me posted Ah, I see Keep me posted Oh, I see Well Keep me posted So remember Keep me posted 알려줘 When you want An update Expression Number eight Get to 어디 어디 Get to You somewhere So the meaning Is arrive Arrive Is a little bit More formal So a lot of times When we're speaking We use this expression For example What time did you get To class today? What time did you get To class? You could say I Got To class At Nine A.M. I got to class At nine A.M. This is a perfect answer To this But You definitely want to remember Speaking We use this a lot more Than we do In writing Okay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the ninth expression For today Number nine Be muscular Be muscular So this one Means Conjuk Manta Conjuk Manta You have A lot of muscles So you are Muscular For some of the Of you ladies Your ideal guy Your 이상형 Is probably A muscular guy My ideal guy Is muscular My ideal guy Is muscular Now be careful You want to be careful Because This can sound A lot Like the word Masculine Now masculine Masculine means 남자답다 Sang남자 Sang남자 So Make sure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Muscular And masculine Let's take a look At expression Number ten Expression number ten Run into Somebody I ran into Bob I ran into My friend For example I ran into My friend Yesterday In Gangnam I ran into My friend Yesterday In Gangnam Majuchida So normally This is Random By chance Okay guys Those are The top ten Expressions For week Number two I want you guys To go ahead And study hard And I'll see you Again Next week